하하 하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아 나 내가 좋아하는 땅 이 날씨가 난 너무 좋아 I love it 어? 식소 들어간다 이 시간도 조금 있는데 빵은 사먹어볼까? 빵은 사먹어볼까요? 빵은 사먹어볼까요? 경로 당연히 벗어났죠, 왜냐? 난 빵집 갈 거기 때문에 맛쑥 구익희고 지갑을 이상김빡이를 켜고 9월 11일 전 참시에 제가 나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알토스 tv에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올건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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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차鑡 씨 커밍 저희 이렇게 알토스 tv 만간부 2 으 으 으 으 으 으